뭐하십니까 나와서 좀 도와주십쇼 우리 처제가 오줌을 쌌소 빨리 갈고 나와서 좀 도와주십쇼 다시 코 자요 알았죠? 갑석이랑 무배인 어디갔어? 약재상에 갔습니다 뭘 도와주면 되겠소 저희도 좀 봐주십쇼 아버지, 어머니 됐다, 얘를 거두고 오라 파래비 왔다 잘 지냈느냐? 예, 어머님 아버님도 방영하셨습니까? 그래, 니가 고생이 많구나 전하 전하 잡으러 오고 계십니다. 병리해! 지현! 정하! 개서십시오! 엄염입니다! 엄염이라고! 개서십시오!